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냐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논란이라기보다는 사실 잘 된 발언이고 정확한 지적이죠. 그러나 민주당과 청와대는 오늘까지도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까지도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 대통령 모독죄다 뭐다 하면서 말이죠. 참 이 사람들 대통령 모독죄 어느 시절의 얘기인지 말이죠. 자기 발등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를 하자면 지난해 남북합의서 비준 또 군사합의서 비준 문제 가지고 청와대가 초기 단계에서 대응을 잘못했지 않습니까? 잘못해서 많은 혼선을 야기하고 잘못된 첫 번째 대응이 계속 말하자면 꼬리를 물고 잘못된 대응으로 일관하게 한 그런 실수를 범한 적이 있는데 이번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가지고 정부 여당이 문제지기에는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비생산적인 논쟁을 빨리 종식시키려면 정부 여당이 조용히 본래 국회의 본연의 모습은 중요한 현안들을 잘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거리를 정부 여당이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빨리 지향해서 국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만이 정부 여당이 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나경원 징계안을 제출했는데 소속 의원 128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이야 참 뭐 거의 독재 국가인데요. 지금 나경원 의원은 좌파독재라고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할 정도로 세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에 의원 전원 이름으로 재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재수가 하루아침에 될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릴 텐데 이 얘기는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장기적으로 끌고 와서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거를 역전시킬 수 있는 즉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는 그런 하나의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공식적으로 재수까지 딱 한 걸 보면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거는 잘못된 것이다. 정부 여당의 저런 조치가 나오니까 야당에서도 지금 맞재수하잖아요. 맞재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접근과 관련해서 오늘 얘기한 걸 보면 구구절절히 국민의 가슴성에 와닿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한 번 소개를 해볼게요. 네, 소개해 주십시오. 아주 속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YS 때 한 발언이 있잖아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에 온다. 이건 진리잖아요. 모가지 아무리 비틀어도 새벽은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필귀정. 어느 강제로 해서 뭘 거꾸로 바꾸려고 한다면 이거는 자연순위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나경원 대표가 뭐냐 하냐면 윤리의 재수하는 것. 한마디로 이건 견광부회다. 억지자예요. 견광부회인데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야당 원내대표한 재수는 뭐냐? 국민을 재수하는 것이다. 국민을 재수하는 것. 국민을 우습게 본다 이거죠. 그렇죠. 국민 목소리를 대신에 재수하니까 국민이 재수당하는 거다. 이게 말이 되냐 이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또 여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서 최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역대 최고로 속이 시원하다고 말하고 있다. 속 시원합니다. 속 시원하다. 그래서 이 얘기는 여당이 국민의 목소리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독선과 오만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만 제가 덧붙인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정권이 아무리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목소리로 틀어막아도 국민의 분노는 분출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이 겸손하게 잘 수용을 해서 이거를 정치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해결해야지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발언한 거, 민심을 전한 말을 가지고 재석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행위다. 이런 또 다른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다. 심지어는 말이죠. 거의 간첩이라는 얘기를 외신들이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뉴욕타임즈가 김정은의 에이전트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에이전트. 얘기했다고 돼 있죠.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심하다면 심하고 또 그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한 거겠죠.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그걸 전했다고 해서 국회에서 이렇게 나경원 원내대표를 제소했다. 그런데 왜 블룸버그 통신이나 외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죠. 심지어는 대통령 앞에서 북한의 의견만 지금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인권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자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하면서 외신들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하면서 국내에 와서 이렇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발언을 가지고 저렇게 그것도 전환 발언을 가지고 저렇게 난리치는 거 보면 참 상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도 추가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그런 수석대변이라고 하는 말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얘기를 한 걸 왜 이렇게 시비를 거느냐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나경원 대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부터 흘러나온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정식으로 블룸버그 통신에서 몇몇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부터 만약에 문제를 삼았으려면 삼았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정부 여당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좌파 독재 정권이 의회를 장악한 폭건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지금이 2019년도 대한민국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 여당 의원들이 단성으로 뛰어가서 아우성을 치고 발효를 방해하고 국회를 구호를 외쳤는데 이게 과거 독재 시절로 국회가 회개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는 바로 뭐냐. 이런 국민들의 인식이 지금 현재 시중에 깔려 있거든요. 이런 국민 민심의 흐름을 황교안 대표도 받아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런 민심의 흐름을 받아서 여당의 이런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석대변인이다 아니다 이런 걸 말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왜 그런 외신들이 그렇게 봤는지 그 원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북한 문제 가지고 북한 핵 문제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현 정부가 지금 현재 주창하는 거 예를 들어서 선제재 완화냐 선비핵화냐. 그럼 현 정부가 선제재 완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선비핵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선제재 완화를 얘기하는 사람은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하고요. 문재인 정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쾌함, 오해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해석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북 협상 전략을 바꾸고 대북관을 바꾸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미 엎드려진 물인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초기 단계에서는 세게 포괄적인 핵 협상 그리고 포괄적인 북한 핵 리스트 일괄 신고 이런 걸 얘기했다가 중간에 한 번 김정은이 이거 어떻게 하면 핵을 포기할까 해서 스몰 딜로 갔다 왔다 하다가 평양에 비건이 가서 물어보니까 김정은이가 절대 큰 그림, 말하자면 전반적인 핵을 폐결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돌아와서 다시 빅딜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스마트한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적당히 한 번 바꿔보려고 했는데 이게 김정은한테 안 통한다고 하니까 더 센 카드를 내밀어서 한우에서 합의를 안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국가의 전략도 환경이 바뀌면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국가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고 안부를 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략과 정책을 바꾸면 대변인이라고 누가 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하국당이 먼저 나서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아마 앞장설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잘못된 뿌리와 씨앗을 바꾸면 저절로 해결이 된다. 숲이 잘못했으면 숲 전체를 팔을 가려야지 나무 몇 개 바꾼다고 해서 숲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은 빨리 끝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지금 현재 미국이 말이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김정은한테 실망이 커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 미국에서 난리가 났다는 얘기는 바로 트럼프가 어설프게 적당히 합의를 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굉장히 강한 채찍, 즉 제자를 풀면 안 된다고 미 의회가 발벗고 나섰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선 제재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를 하면 안 된다, 수석 대변인 소리 들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정부 여당이 딱 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 의회에서는 제재를 끝까지 가라는 거잖아요. 그럼 미 의회가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펠로시 하원의장이 제재를 먼저 풀면 안 된다고 우리 국회 대법사님이 갔을 때 세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미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가 지금 한비 이관이 심각한 것 같다. 우리의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정부가 좀 부족한 거를 대한민국 의회가 미국 의회하고 의원대 의원, 그야말로 의원 외교 활동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을 보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미국 의회하고 한국 국회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더 볼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미국 의회도 제재를 세게 해야 된다. 그래야 김정은이가 생각을 바꿔서 핵을 포기한다. 이렇게 해서 행정부에 세게 제재를 하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걸 받아서 이번에 합의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재를 세게 빨리 풀어라. 이런 지금 메시지예요. 낙영원 원내대표 발목을 잡는 것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한미 정부 간의 이견. 이것이 의회 대 의회 차원의 이견으로까지 확산된다. 이러면 대한민국 국익과 안보와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될 거 없어요. 생각지도 않게 미 의회까지 잘못된 시그룹을 준다. 한 번 두고 보시고 미 의회에서 이번 사태를 두고 뭐라고 반응이 나오는지. 그리고 미 언론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저같이 해석 안 하는지 하는지. 한 단계만 앞서가면 미국 의회가 우리하고 나와요.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역풍만 읽고 왔으면 역풍.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월 달에 문희상 의장이 딱 인송을 하에 여야 원내대표단을 싹 대표단을 다 데리고 갔다 왔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미국 의회의 도움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핵 협상에 있어서. 한미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갔다 왔는데 이번에 낙영원 원내대표 발언을 갖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문제를 삼으면 미국 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핵 문제를 우리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미국 내 동향을 살펴보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건 부끄러운 현상이다. 미국 의회를 보더라도. 이거 핵 문제는 우리가 더 심각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정부 여당에서도 그 정도로 딱 끝내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재수 빨리 풀고. 그래야 한국당도 서로 윈윈을 해서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돼야 김정은이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감고하고 싶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TV 1등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치권 1등 방송 됐습니다. 10만을 금방 그냥 돌파했네요. 신의한 성모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TV도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이거 역풍 입을 것 같습니다. 미 의회도. 아니 제대로 된 발언했는데 왜 낙영원을 저렇게 공격하고 윤리위에 재소하지? 저거 대한민국 거꾸로 가고 있구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함께 가자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지금 북한 편을 들고 있구만.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또 이거 갖고 계속 싸워봤자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퍼주려고 하고 북한의 대변인? 아 그건 정말 제가 댓글을 봤는데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대변인? 야 그 정도로 김정은이 대변인 정도로 높게 생각할게 그 정도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똘만이야 똘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나. 오히려 국민들이 더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를 민주당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여러분들 팍팍 추천버튼 팍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